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상대TV의 준피디입니다 오늘입니다 신규 여러분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김남국의 윤리특위가 열립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김남국의 윤리특위를 어떻게든 시간 끌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 끌기로 사용하라고 있는데 자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되게 이상한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자 어떤 얘기가 들리고 있느냐 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인 위철환이 라디오에 등장을 해서 김남국 의원 자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실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김남국의 윤리특위 징계가 윤리특위가 오늘 시작되는 가운데 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김남국을 향해서 사실상 징계 세게 내려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좀 이게 이상했던 게 뭐냐면요 보세요 윤리심판원장도 누가 임명한 사람입니까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이재명이 네 이재명이 당대표니까 윤리심판위원장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임명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김남국의 징계에 대해서 무거운 징계를 내려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짜고 치는 거 아니면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이재명이 김남국을 손절하는 것 자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쇼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요 쇼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과 관련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민주당에서 김남국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놓고는 못 내놓잖아요 이재명이 대놓고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임명한 윤리심판원장을 통해서 김남국을 마치 징계를 세게 내려야 된다는 것처럼 마치 민주당도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쇼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김남국 코인 사태가 터지니까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에서 김남국과 관련된 성명서를 냈습니다 김남국을 비판하는 성명서죠 김남국 코인 몰빵에 청년이 박탈감을 느꼈다 이렇게 김남국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민주당 대학생위원회가 낸 겁니다 자 이 대학생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 바로 양소영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양소영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입니다 자 이 양소영이 최근에 갯달들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 단톡방에 불려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불려가지고 두 번째 교통사고를 당하자 갯달들이 양소영을 향해서 죽었으면이라는 지금 선을 넘는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양소영이 갯달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선을 넘는 인신공격까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 비판 성명을 낸 아까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을 당대표실에서 면담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당대표실에서 부른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실에서 양소영 잠깐 오세요 라고 불러서 면담을 가진 겁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민주당이 이 대학생위원장을 좀 위로해 주려고 생각했구나 이재명이 좀 위로해 주려고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어제 실제 이 면담이요 1시간 30분 동안 이뤄졌었는데 그 면담 자리에서 위로는 커녕 비명개편에 서냐면서 오히려 닥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야 비명개편에 서면서요 오히려 닥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남국 비판했다고 개딸들로부터 단톡방에 불려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심지어 성희롱도 당했다는데 심지어 교통사고 당하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선을 넘는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런 대학생위원장을 위로는 못해 줄 망정 1시간 30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뭘 하는 겁니까? 너 왜 비명개편에 서냐면서 닥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이거 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부에는 마치 민주당이 김남국을 향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뭐하고 있습니까? 김남국 수호를 위해서 김남국을 비판했던 그 대학생위원장을 향해 뭡니까? 닥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이 말은 김남국의 손절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쇼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는 쇼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갯달로부터 저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오히려 갯달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갯달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김남국을 비판한 사람을 향해서 너 왜 비명개편에 섰느냐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이재명의 코가 석자이기 때문이죠 이재명의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더 나아가 민주당 내부의 김남국 코인 사태 더 나아가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된 연이은 일들이 터져나가니까 이재명의 입지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갈대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갯달들을 향해서 손절을 쳐야 된다 라고 말하며 갯달 문자를 공개했던 민주당 이원욱을 향해서 이재명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 심지어는 감찰 지시까지 내렸다라는 겁니다 감찰 지시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다고요? 아까 김남국을 비판했었던 그 대학생 위원장을 불러다가 비명계 편에 서냐면서 오히려 갈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내부가 친명과 비명계 사이에서 굉장한 갈등이 있다 지금 이 내부 갈등이 보통이 아니다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저런 이재명의 행보를 보면서 비명계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무서워라 라고 쫄겠습니까? 안 쫄죠 비명계가 왜 쫍니까? 자 이렇게 때문에 비명계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 이재명 안 되겠다 이거 이재명 안 되겠다 조만간에 보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재명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나 어떻게든 개딸들 데려다가 앞에 방탄 세워놔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민주당 내부가 싸움판이 벌어져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저런 민주당의 내부 다툼을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돈봉투 게이트 윤관석 이성만 아니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윤관석 이성만 실제 지금 오늘 오늘 이 윤관석 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 윤관석 이성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고 있답니다 아니 무소속인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부결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친명과 비명 간의 다툼이 사실상 극한에 다르고 있다 심지어 그리고 그 싸움에 있어서 이재명이 지금 싸움을 붙이고 있다 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두려울 거 아니겠어요? 왜냐?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을 부결해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서로서로 싸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지금 친명은 부결이고 비명은 가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는 가결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번에 가결이 돼야지만 다음 있을 돈봉투에서도 가결이 되고 더 나아가 이재명의 가결에도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지금 가장 눈빛이 떨릴 사람 두려울 사람들은 바로 윤관석 이성만 그리고 뭐하는 겁니까? 이 민주당 돈봉투와 관련된 사람들이 가장 떨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윤관석 이성만보다 더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래도 윤관석 이성만은 조끼라도 잊고 있습니다 방탄 조끼라도 잊고 있어요 그런데 방탄 조끼가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송영길이죠 송영길 자 조만간에 송영길이 소환될 예정인데 자 송영길이 확실히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하다는 거예요 네 자 송영길에 의하면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 윤석열 대통령 등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녹취록에 지금 뭡니까 지금 태영호 의원 녹취록에 지금 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녹취록을 보면 강남구 공천을 대가로 대통령 한일 외교 옹호 찬양의 최종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사건의 최종 수혜자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인 수사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하고 있는 이 송영길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야 어떻게 하는 짓이 이재명이랑 똑같습니까 이재명이랑 네 본인 수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이재명과 똑같이 동문서답을 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타기 자 이쯤 되면은 소환해야 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조스트라다무스죠 조스트라다무스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죠 다들 익숙하시지요 범죄자들의 변명기법 자 그 중에서도 3단계가 있습니다 별 것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 했냐고 물고 늘어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송영길이 동문서답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변명자들의 범죄자들의 변명기법 3단계까지 왔다 그만큼 송영길이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뭡니까 한동훈 장관의 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잘 받으시면 돼요 네 조사 잘 받으시면 됩니다 왜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소원이었잖아 주변 사람 말고 본인을 구속하라고 그 소원 조만간에 검찰이 만들어줄 거라는 겁니다 왜겠어요 다 바뀌었잖아요 이미 윤관석이 송영길 지지의원 조참 모임에 300만원 봉투 10개를 들고 갔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송영길이 당시 위원장으로 있었던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전달했다라는 것 심지어 이성만이 천만원을 전달했는데 그게 송영길 캠프 사무실 이라는 것 심지어 검찰은 송영길이 인지정황까지도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증거를 다 확보한 거예요 돈을 누가 건넸는지 얼마나 건넸는지 어디서 건넸는지 어떻게 건넸는지 심지어 그 모든 과정을 송영길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까지 검찰이 사실상 굉장히 촘촘하게 수사를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은 괜한 물타기 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조사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송영길이 굉장히 지금 얼어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내부 갈등이 극한에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재명이 비명계를 달래줘도 모자랄 판에 비명계를 향해서 날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이재명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더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수사 2차 체포동의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백현동 정자동 대북송금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수사라고도 말했던 이 대북송금과 관련된 수사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녹취로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녹취로까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대북송금과 관련된 소식 우리 시형절원들에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리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십시오 잠깐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신교러분 검찰이 그물을 굉장히 촘촘하게 짜고 있습니다 대충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수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준피디 말만 들어보면 검찰이 굉장히 증거물을 많이 찾았고 검찰이 굉장히 그물을 많이 짠 것 같은데 왜 못 잡아드리느냐 라고 말을 한 대신 시청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물을 만들기 위해서 더 촘촘히 짜기 위해서 검찰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대북송금과 관련돼가지고 우리 시형절원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법원도 인정을 했다 검찰이 수사를 넘어서 법원도 인정을 한 겁니다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판 비용 대납을 약속했다라는 것 그게 팩트라는 걸 법원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측도 그렇고 이와영 측도 그렇고 쌍방울이 북한에다 돈 보낸 거 우린 모른다 그거 쌍방울의 자체적인 사업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뭐 하는 겁니까 법원에 의하면 아니다 니들 알고 있다 왜냐 대납한 약속이 사실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어느 정도로 촘촘하게 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걸 넘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검찰이 이재명의 측근 김용에 대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소환 통보를 했고 이 소환 통보를 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김성태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대북송금 때 김용에게 전화로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보고를 네 자 무엇보다 뭡니까 보고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김용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이 인정한 분신 같은 사람이에요 이재명이 측근이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자 무엇보다 저 당시에 김용이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냐면요 경기도 대변인이었습니다 경기도청 대변인 실제 이재명이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럼 물어보는 겁니다 김용이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네 김성태랑 통화를 했다라는데 그걸 김성태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이걸 이재명이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이재명을 올라가기 위해서 김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야 김용이 알고 보니까 김성태랑 통화만 한 게 아니라 친구 여러분 뭐까지 했냐면요 야 만나기까지 했답니다 네? 만나기까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이나 만났대요 세 번이나 자 실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원지검 형사육부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육부에 따르면 최근 김성태로부터 2019년 북한에 달러를 보낸 것을 김용에게 전화로 얘기했고 그를 직접 만난 적도 있다라는 진술까지 확보한 겁니다 자 검찰은 김성태와 김용이 2019년 두 차례 2020년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를 만났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럼 김용이 지금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김성태와 전화통화뿐만이 아니라 무려 세 번이나 만났다라는 겁니다 세 번이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날짜입니다 친구 여러분 보십시오 2019년 두 차례 2020년 한 차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자 왜 2019년 2020년이 중요하냐면요 김성태가 대북송금을 한 날짜 때문입니다 날짜 보시면 날짜를 보십시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을 날짜 언제입니까 모두 2019년이에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뭡니까 800만 달러를 보냈던 게 바로 쌍방울의 대북송금입니다 즉 이렇게 2019년 당시에 김성태가 북한에다가 대북송금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똑같은 2019년에 뭐를 했다라는 겁니까 2019년에 김용은 김성태랑 전화통화도 하고 심지어는 김용은 김성태랑 세 번이나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김용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요 백수가 아니라 이재명 옆에 있었다고요 경기도 대변인으로 근데 이 모든 것을 이재명이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김용은 물론이고 지금 이재명을 향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 김성태와 김용의 만남을 주선해 준 사람이 변호사비 대나무욕의 중심인 이태영 변호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태영 변호사로 인해서 김성태와 김용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시는 게 여러분 이태영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과 김성태를 통화를 연결해 준 사람도 바로 이태영이라는 겁니다 자 실제 이재명과 김성태가 지금 최소 네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네 차례 통화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태영으로 인해서 어떻냐는 겁니까 2019년 12월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통화를 자 그러면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는 겁니까 어떤 연결고리들이 김성태와 이재명의 통화를 연결해 준 것도 이태영 김용과 김성태의 만남을 주선해 준 것도 이태영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는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더 정황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재명이 이 대북선군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겠습니까 아까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이재명이랑 김성태랑 통화한 날짜가 언제라고요 2019년 12월이라는 겁니다 2019년 12월 근데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 김성태가 대북선군을 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2019년 11월과 12일 300만 달러를 이재명의 방북비용을 대신해서 보내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북선군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찰이 또 하나의 빼박 증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어떤 빼박 증거냐 바로 녹취록이 나온 겁니다 녹취록 자 어떤 녹취록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쌍방울이 북한 스마트폰 외자 유치 때 경기도 보증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가 대북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그거 경기도가 보증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누가 믿어요 이걸 누가 믿습니까 아무리 쌍방울 김성태하고 하더라도 북한에다가 돈 보내는 거 북한 사업하는 거 엄연히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고 돈을 지원해준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경기도가 보증한다는 걸 김성태가 말한 대로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터진 겁니다 왜? 녹취록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실제 쌍방울 소유주인 김성태가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한 뒤 스마트팜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 해지펀드 등 해외 자금 유치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김성태는 M&A 및 자금 조달 전문가인 김씨를 만나 경기도의 전폭적인 보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M&A 전문가 김씨가 대북제재 이후로 투자를 주저하자 누구랑 통화를 연결해줬냐 이화영과 직접 통화를 연결시켜줬다는 겁니다 이화영과 네 그러니까 김성태가 지금 이 M&A 전문가 김씨와 이화영을 직접 통화를 연결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거 경기도의 전폭적인 보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대화한 내용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실제 M&A 전문가 김씨는 2019년 김성태와 대화한 내용을 회의록의 형태로 문서로 남겼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김성태와 통화한 것 이화영과 통화한 것을 이 M&A 전문가가 회의록 그러니까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이걸 검찰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경기도가 보증한다 경기도가 보증한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이재명한테 본인의 측근인 김용희 쌍방울 김성태와 전화하고 쌍방울 김성태와 만나러 다녔는데 그게 왜 만났다라는 겁니까 태북송금 본인이 뭡니까 부지사로 임명한 이화영이 지금 김성태와 통화를 하면서 경기도가 보증한다는 것을 인정해줬다라는데 그 녹취록이 나왔는데 이걸 이재명이 모른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향해서 선택해라 공범이 될 것이냐 바지가 될 것이냐 네 과연 이재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사입은 내의가 그냥 내의가 아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내의 내지는 바로 북한산 빤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정황증거들을 검찰이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 실제적으로 법원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검찰들이 수사를 해서 증거를 갖고 내는데 이걸 어떻게 법원이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조차도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판 비용 대남 약속 팩트다 라고 인정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그물을 굉장히 촘촘하게 짜고 있다는 것이고 그 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재명을 향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어떤 얘기가 들리고 있냐면요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소환 얼마 안 남았다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이재명 소환 얼마 안 남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검찰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6월 말 시한 수사 마무리 그러니까 이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6월 말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따르면 오는 6월 안에 이재명을 소환해 기소 여부를 가닥을 잡은 뒤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만간에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이재명의 소환 소식이 들릴 것이고 그것이 또 굉장한 이슈를 불러올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 가운데 이재명은 김용과 이화영에 대해서 손절을 칠지 안 칠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신규 여러분 이 대북송금의 수사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보다 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검찰이 이해찬과 이화영이 쌍방울 중국 공장을 방문한 사진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해찬과 쌍방울의 연결고리를 검찰이 포착하고 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거죠 문재인 정권이 알고 있었다 이 대북송금의 과정들을 네 심지어 국정원 문건으로도 만들었다 김정은한테 보고까지 됐다라는 것 근데 문재인 정권 이걸 묵살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뿐만이 아니라 이해찬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 수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요 야 이거 보십시오 신규 여러분 문재인 정권 북한이 개성을 무단 가동을 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조사를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하면 그것이 위법하든 대북제재 위반이든 그냥 덮어주고 뭡니까 넘어갔다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는 이 대북송금과 관련돼서도 문재인 정권이 왜 그냥 넘어가 줬는지 모를 수가 없다 이거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 그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검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재명을 넘어서 어떤 수사 소식이 들릴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수사를 받을지 제가 한번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검찰이 그물을 굉장히 촘촘히 짜놨습니다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돼서도 그물이 촘촘히 짜져 있고요 김남국의 코인과 관련돼서도 그물이 촘촘히 짜고 있고 더 나아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도 그물이 촘촘히 짜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어떤 사람들을 먼저 끌어올릴지 지켜볼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검찰 여러분들 언제까지 수사할 거냐 언제 잡아갈 거냐 라고 말씀하시기 보다는 잘하고 있다 응원 보내준다 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물이 촘촘히 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의심했던 것들이 팩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청자 여러분 즐기세요 즐기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시면 결국 수사의 끝은 보인다 그 마무리는 보인다 뭡니까 저놈 잡아랍니다 과연 어떤 놈이 먼저 잡힐지 지켜보면서 이상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 하나로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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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